아 근데 형들 진짜 여기 봐봐 어우 여기 여기 어 나 여기 못 들겠어 어? 수고하세요 형?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중교가 들어야지 이건 아니지 형들 아 사람들이 있는 거 봐봐 여기 형이 안 돼요 여기 진짜 걔 병신 소리들어 진짜로 형님들 형 나 담배 피울게요 어 어 어 어 아 이건 진짜 아닌데 벌써 이새끼 뭐지 막 이런 관종 어 지금 관종이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상훈이 형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동근아 아이 도와줘 형 이거 어떡해 지금 이렇게 비교했겠지? 어 나는 형 이거 얘기도 했어요 형 입장만 할게 형 이모형은 배고들였어 나 무슨 사람들이야 얘들 형 얘들 알아? 얘들 알아? 이런 비주의들 있다 DJ 영민입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창피하냐고? 예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늘겠습니다 예 장난이고 제가 늘겠습니다 K가 들어야 그래도 K는 유명하니까 내가 들면 진짜 간종으로 보고 민폐다 이렇게 보는데 또 중보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야 이모형 빨리 온나? 어? 형님들 제 아레나 패션 보여드릴게요 야 야 야 야 야 야 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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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당사에 이렇게 트리링 입고 옵니다 얘도 그냥 대주 입고 가잖아 그치? 와 정말 개빡센데? 그렇게 밖에 못 들어갔네? 레이어드 얼만데요? 하투시 아니라 레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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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길이 보이는 느낌? 약간 팔 길게 해서 귀여운 느낌? 형 내가 오늘 쏠라고 했거든? 아 뻔빠해 얼마인데? 그럼 이렇게 하자 200이라거든? 내가 100 내고 나머지 3명이서 30 30 내라 어 어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래? 내가 100 내고 200 들어가자 당연히 나 그래요 좀 들어주세요 아 아 잠깐만 민증 검사 아 아 어 오우 약간 나이스 오빠 오빠 기다려야지 주무소 아니라고? 저는 가드를 알아서 프리패스구요 그치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와 개 쪽팔린다 진짜 진짜 세야인척해 이런 비즈도 있다 세야입니다 세야 잘하잖아 근데 일단 시군 건다 시군 건다 어 들어가서는 걸어야 되거든요 형 2번으로 할게 2번 4번 옆에 4번 옆에 메인자 2번으로 할게 4번으로 하면 되는데 1번 옆에 6개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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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건다? 네 아 그래서 그냥 4번 할게 왜 4번 할게 아레나 내려간 계단이구 동현아! 잠깐만 힙존 한번 보여주고 이게 원래 여기 옛날에 가라오케였거든 근데 힙존으로 바뀌었어 여기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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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 이거 진짜 개쭉 팔린다 힙존 볼까? 네 근데 너무 많은 사람 여기가 아레나 힙존이야 여기는 우리가 좀 음악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오는거고 옛날에 저희가 원래 가라오케였어요 촬영화가 된건가요? 네 대표님 야 동현아! 촬영화가 누구한테 된거야? 됐어요 촬영화가 됐어요 촬영화한테 얘기 됐어요 얘기 됐어요? 계산을 또 내려가면 진짜 이게 아레나 여기가 바거든 왼쪽에 있는게 바야 그러고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게 화장실 그리고 나 진짜 카메라 못해 현재 시간 아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기여기 고마워요 고마워요 브리아이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아레나 사장님 형들 여기가 아레나 일렉존이야 근데 아까 힙합존에 훨씬 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힙합존이 끝나면 또 일렉존으로 내려와 사람들이 야 동현아 아직 안 붙여도 돼 여기 가드분이 왜 와있냐면 와서 막 비싸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길 앞에 뛰시는 분 케이블 잡으면 케이블 비싸게 잡으면 남상이라 그러는데 힙존의 여자들이 존나 많아요 나 동물원 원숭이는 거 같은데 응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아래의 방송 한 번 뚫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오늘 일요일 말고 앙동하러 오려면 차라리 포일도일이 나을 것 같아. 인정? 워크린터 아 쏠나오는데 어디인데? 쏠나오는데 찍어줄게. 기다려봐. 쏠나오는데 여자분 저거 우리 테이블 아니에요. 다른 테이블이에요. 저거는 200 넘어요. 200 넘는 땅이야. 그니까 동패가 새벽이니까 80만원씩 잡으면 8,3,24,24,24. 동패 3개 찍었으니까. 아기들아 아기들아 오고 그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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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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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